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아침에 망해가는 한국대학 서울대 김석호 교수의 칼럼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각 분야에 대한 정부 개입이 어떻게 각 분야를 망치고 있는가를 일어서기 힘들다는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특히 이 방송에는 한국대학이 교육부의 세세한 규제에 묶여서 어떻게 지금 주저앉고 있는지 내려앉고 있는지를 잘 밝혀뒀습니다. 방송을 보고 한 분이 답답했던지 댓글을 남겼습니다. 송민님입니다. 하다하다 정부는 이제 부부의 잠자리까지 관여할 것입니다. 부부가 한 주에 몇 번 함께 잠자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줄 것입니다.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마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정부 개입이 강화해지고 있는 문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불만을 피력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침 어제 한 분이 아파트 판돈까지 어디에 쓸지 소명하라 이런 기사의 이미지를 제한테 캡처해서 보내고 이 내용 좀 꼭 다뤄주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황당해서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나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제가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아파트를 판 매도자가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사용처를 소명해야 될 그런 것을 관청이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매도자 황당 사건의 전모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면서 주택을 판매하는 사람과 자치구 사이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주요 자치구에서는 집을 판 매도인 아파트를 판 사람에게 앞으로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소명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2월 3일자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이런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서울 잠실동에 거주하는 KC 올해 60세입니다. 최근 아파트를 매도한 뒤 송파구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송파구청은 아파트를 거래한 뒤 돈을 받은 통장 내역과 동시에 이를 어디에 사용할지를 소명하라 이렇게 요구했다. 이분 KC 이야기입니다. 대금을 취급받은 통장 내역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아파트 매도 금액을 어디에 사용할지 밥 사 먹을지 빵 사 먹을지 차 살지를 구청에 알리할 의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죠. 구청에서 왜 아파트를 판매하는 사람들의 통장 내역을 왜 요구합니까? 내가 판 아파트 판매 대금을 가지고 뭘 하든지 송파군정이 알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팔고 난 다음에 그 사용처를 어디에 쓸 건지 관청에 보고해야 됩니까? 정말 말문이 막혀서 지금이 21세기하고도 20년이 지났는데 이 시점에서 구청 직원이 찍 전화해가지고 아파트 판매는 어디에 살 겁니까? 문건으로 소명하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황당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문통이 말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의 실상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다음 질문은 매수자 황당 사건 전무입니다. 아파트를 산 사람입니다. 서울 강당구에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한 PC 40세입니다. 지난달 1월 21일 날 강동구청으로부터 아파트 거래 전후 2주간 입출권 내염을 첨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될 수 있다. 이런 통치서 한동을 받았습니다. 강동구청이 요구한 서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소명서, 거래 계약서 4번,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4번, 매수인 경우에는 주책, 치득, 자금 조달 계획서에 따른 거래대금 지급 증빙 자료.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판매한 사람, 매도인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에 다른 용도로 지출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항목이 들어있네요. 이 항목에 따라서 송파군청이 아파트를 판 사람한테 전화를 때린 겁니다. 현재 아파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15가지 서류를 요구합니다. PC는 이렇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미 아파트를 구입할 때 자금 계획서를 모두 제출했는데 다시 소명하라는 통지가 왔다. 집 한 채를 샀을 뿐인데 주택 거래 전후 2주간 통장 4번을 요구해서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린 기분이다. 황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강동구청이 요구하는 문건을 보니까 아파트를 판매하더라도 판매한 사람들이 자금을 어떻게 쓸지를 소명해야 될 의무가 있구만요. 참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본주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관청의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법 제6조를 들어서 이 같은 조치를 합리화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및 신고 관청은 신고 내용 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정려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택 부동산거래법 제6조를 들었습니다. 송파구청 담당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조사는 구청에서 하지만 조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범위 등은 국토부에서 내려온다. 거래한 뒤 자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했는지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거래법 제6조를 찾아봤습니다. 신고 내용의 조사 등입니다. 신고 관청은 제5조에 따른 검증 등의 결과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아야 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무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에 제출을 요구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부동산거래법 제6조에 의하면 매도자에게 돈의 사용처를 밝히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행령을 봐도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구청에서는 매도자에게 아파트를 판 다음에 자금을 가지고 뭐 할 건지를 묻는 그런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판 돈, 아파트 판 돈을 가지고 떡을 사 먹든지 땅을 사든지 아니면 노름을 하든지 관청이 물어보고 궁금해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아파트를 판매한 사람이 취득한 돈으로 무엇을 할지를 물어보는 것이 정상이라면 제 판단은 그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 할 짓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신 나간 일이 2020년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와 속파구청은 매도인에게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물어보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부동산거래법 6조를 읽어보면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 시행령에도 비슷한 내용을 찾기가 힘든데 그러나 실제로 아파트 매도자에게 용도 사용처를 설명하는 것을 이미 각 구청이 요구하고 있음이 앞에 강동구청 사례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이 계시면 두 가지를 한번 알려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동구청에서는 분명히 아파트를 판매한 사람이 그 자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를 요구하는데 그런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두 번째 그것이 법적인 정당성이 있는지 관행상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본 것은 부동산거래법의 제6조나 관련 시행령에서 그걸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그러나 국토부하고 강동구청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아까 강동구청에서 요구한 것 그거죠. 매도인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에 다른 용도로 지출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아파트 매매 시에 제출해야 된다고 강동구청이 요구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맞는지 아마도 문통이 말하는 한반도 가보지 않은 나라가 아마 이런 나라를 갔습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은 무슨 투기니 이렇게 해서 자금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치더라도 아파트를 판매한 사람이 그 판매한 자금을 가지고 뭘 할지를 관청에 보고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꼭 부동산에 잘 아시는 분들은 정말 이것이 현실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만일 시행되고 있다면 고쳐야 되죠. 잘못된 것은.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